이다리 방에서 방금 물 좀 사 올게 물 사 올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드 테이블, 우드 체어, 파라솔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날이 따뜻해져가지고 피크닉의 계절이잖아요. 구독자님들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물 드릴 제품 한 개씩만 제공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흔쾌히 가능하다고 하셔서 멘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나 오늘면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캠핑을 와서. 지금 밖에 텐트가 날라다니고 난리 났네. 이쪽은 지금 풍속이 평균 한 4호? 돌풍이 한 8에서 10일 정도 된다 해가지고 왔는데 한 3시 넘어가고 나서는 좀 더 잦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3시 넘었는데. 무슨 말 하고 있었지? 아 이벤트 이벤트.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제 채널은 구독자 이벤트에 당첨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옆 사이트에 아직 퇴실을 하고 계셔가지고 퇴실을 하시면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셔가지고 좀 부끄러워서 좀 기다렸다가 할게요. 마무리 하실 때까지 저는 강의랑 산책을 좀 더 하고 올게요. 기다려보세요. 강아지 기다리세요. 산책 가요. 산책 가요. 산책 가요. 다 줄게 안 드세요 이게 설치하려면 그냥 이렇게 피기만 하면 바로 설치하려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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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retch urgent 아이베이 빛나소hana 아이고 딱궁 까꿍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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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퍼가 두 부위가 있고 한쪽을 열면 테이블 다리 한쪽을 열면 테이블 사업함이 있습니다 식도록 지퍼가 소중한 테이블 이렇게 하면 설치가 끝이에요 강아 왜 거기 들어가서 그래? 그리고 이거는 감성 피크닉의 끝판왕 짠 어머 강아지 거기 좋아한가? 버킷 깜짝이야 진압 스눈 트레이크 저 поех inde선 가방 다pen 바람 감성 요오오오 귀여워 파라솔 감성의 끝은 위에를 좀 꺾어줘야 되거든요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각도를 이렇게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귀여워 해가 저쪽에 떠있어서 좀 이쪽으로 이렇게 이러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너무 힘들어 우리 강의 껌 하나 줄게 드세요 이 잔디가 어떻게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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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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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힘들어 inquiet 뽀뽀 빠른 Web Kirsty assung 사라저로 , росс compliment 화면에서 Brad 에이 이럴 줄 알고 제가 팩을 가지고 왔습니다. 10개 가지고 왔어요. 강아지 내려왔는가? 아이 귀여워! 강아지 내려왔다. 이쪽으로 가봐. 강아지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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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별이이의 carga 프리렐에 아들 봬다. 너무 따뜻하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기분 좋아 아이고 우리 강아지 기분 좋아 강아지 신나 부럽네 우와 멋있어 이리 와봐 앉아 야 너 때문에 이거 다 잔디 다 들어왔잖아 아닌가? 강이 때문이 아닌가? 바람때문인가? 귀여워 텐트 날라가는거 아니야? 강이 텐트 날라가는거 아니야? 강이도 날라가는거 아니야? 오늘 저녁은 그 조개 말고 그 키조개? 아닌데 가리비 반반한 캠핑 보고 저도 한번 사봤어요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가리비랑 쪽갈비 왜이렇게 신이 나버렸어? 왜이렇게 신이 났니? 어째서 우리 강아지가 신이 나버렸어 응? 우리 강아지 어째서 신이 나버렸어? 좀 비켜주지 않을래? 비켜보세요 비켜주시겠어요? 비켜주실래요? 일로 와보세요 아니 잠깐 일로와봐 잠깐 벗겨봐봐 좀 까라꼬 우리 강아지 대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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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여러분 이제 세팅은 다 끝났구요 또 바로 이쪽은 약간 밝은 우드톤인데 여기 아래쪽 보시면 아 죄송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쪽은 밝은 우드톤인데 여기 아래쪽은 또 약간 어두운 색깔이어가지고 다크 우드 테이블이랑 아주 잘 어울려요 여기 앉으면 진짜 넉넉 어 죄송해요 앉으면 진짜 넉넉하고요 내 아중 120kg 아 근데 편합니다 굉장히 뒤쪽에 보시면 어 죄송해요 입술 색깔이 없는데 바를 힘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구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이 shark 아우 Premium 여보세요 저번에 열빙어를 창작에 구워가지고 다 태워 먹어서 오늘 한 번 더 가지고 왔어요 이거랑 키조개랑 쪽갈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닦으려고 술도 가지고 왔어요 거기는 텐트에 가만히 있어요 안나와 1kg를 샀는데 겁나 많아요 닦아줘 닦아줘 땡영지도 않아 물에 닦아줘 물에 닦아줘 물에 닦아줘 물에 닦아줘 물에 닦아줘 여기로 와 강이 이리 와 아니면 가서 자고 있어 OOO 안아다 안아다 안아어 안아 ез다 안아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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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피자 맛도 나고 너무 맛있어요. 알이 엄청 커요. 가리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한 사이트 계신 분들한테 가져다주고 오려고요. 드시겠죠? 안 드신다면 어떡하지? 한번 다녀와 볼게요. 피자 맛도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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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어? 오미 귀여워라 오미 귀여워라 껌먹을까? 물 먼저 먹어 강아지 여기 강아지 잘했네 나갈까? 나가자 가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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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나가자 공대 여기 너 방석 어디있어? 아니 껌먹게 나와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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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낭 아베 헥 수 Lunch 슬퍼 슬퍼 아 아 아 아 9시 반인데 강이 약 먹을 시간이어가지고 약 먼저 주고 등갈비 와 다 타버렸는데 등갈비 이거는 강이 바구니에요 강아 양 먹자 양 먹자 잘 잤어 뽀뽀 양 먹자 너무 잘 먹네 너무 잘 먹네 너무 잘 먹어 네 주름 했어 애호박 애호박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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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입고 맛있어? 맛있어? 잘 먹네 강아지 잘 먹네? 이제 아까 싸놨던 이거 등 쪽갈비 넣어볼게요. 한 10분 정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갈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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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익었네 와, 맥즙 그럼, 제가, met고싶어 와, 맥주 조리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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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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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ωaciorn. 맛있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